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44조를 수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만든 삼성 sdi의 배터리는 가치가 130조 정도 될 건데 이것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가 사실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내용이 사실은 많아서 제가 많은 조사를 했는데 결론이 뭐 명확하게 나진 않았지만 일단 이정도로 해서 1차를 올릴 겁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 정리 통합하여 복합적인 예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삼성 sdi가 44조를 양극재를 구매한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건 제품 로드맵입니다 현재 2023년 이지만 현재 판매되는 것은 젠5 입니다 니켈 88% 이것도 하이 니켈이죠 그리고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는 것이 젠6 라는 거죠 여기에는 니켈 91% 그리고 젠7 2026년 니켈 94% 27년 이후부터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도 니켈 94% 입니다 88% 에서 94% 까지 80% 이상 하이 니켈 이기 때문에 하이 니켈 양극재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와야 되는 게 삼성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계약 공시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하이 니켈 개 nc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켈 80% 이상인데 앞에 내용을 보면 90%대가 앞으로 필요하겠죠 기간으로 봐도 24년부터 이지 않습니까 그죠 젠6 부터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43조에 5년 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도 길기가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측은 일단 24년에 7조 28년에 10조에 신규 양극재 공급차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금액적인 부분이죠 실제 여기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환산 그러니까 무게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게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가를 알려주지는 않죠 최근 판매 단가를 알려주지 않죠 현재 nca가 ncm 인산철 이런 것보다 훨씬 훨씬이라고 조금 비싼 걸로 알려져 있죠 수출 가격 보면 nca가 비싸 거든요 nca가 ncm보다 좋은 양극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nca가 파워 전압의 강점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보면 파워라는지 그런 차들 어떻게 보면 nca가 필요한 차들은 약간 프리미엄급일 가능성이 높죠 주행거리도 중요하지만 주행거리 이후에 파워도 좀 필요할 때 씁니다 테슬라가 nca를 최초 초기에 도입했죠 그건 파나소니꺼고 이 가격은 향후 원재료 시세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시세가 양극재 단가가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50조가 될 수도 있고 4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5년은 기간이고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디에 쓰일 거냐 글로벌 전기차 수요 신규 고객인가 아닌가 어디에 종급하느냐는 사실 알 수 없죠 엄청 중요한 정보고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 납품하는 이 미공개 정보도 엄청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sdi도 신규 고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죠 이전에 한번 공개된 게 현대차와의 계약이죠 그래서 보면 판매 공급지 국내 및 해외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울산 공장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현재 미국인데 24년이면 헝가리겠죠 25년 이후에 미국이니까 미국 수요에 대한 양극제도 어디에서 공급 받을 건지 고민 중이겠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전기차 시장 대비 양극제까지 내려가는 이런 분석 자료들이 이 책은 삼성과 하이 투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분석에서 전기차 판매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배터리 사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극제까지 내려올 때 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대충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에 따라서 양극제 어떤 규모가 몇 배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겪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2030년 나왔지만 중요하게 사실 봐야 되는 건 23년 이후부터 26년까지죠 여기에서 보면 저는 25년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는 이유가 23년에 960 기가입니다 기가와트에서 1900이죠 26년 두 배죠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이게 23년 이후 24년부터 늘어날지 25년부터 늘어날지 26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24년 하반기부터는 증설이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지겠죠 셀럽체들 양극제업체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가격이 하락해지는 이유도 이때에 이때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사 입장에서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도 23년에 전체 글로벌 수요 대비 커버리지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지금 34% 그 이후에 점점점점 늘어나죠 28년에 55% 까지 늘릴 거라는 겁니다 계획상인데 지금이 가장 셀 업체들한테 안 좋은 시점이다 중국 역량도 있고 인산철 역량도 있고 자 그러면 그 그에 양극제 업체들도 바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양극제에 현재 캐파는 오버다 오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많은 시각차가 있죠 근데 이 양극제만 생산해서 있으면 셀 업체들이 사줘야 되는데 셀 업체가 팔 데가 없으니 당연히 양극제는 팔 데가 없잖아요 이 구조를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양극제의 포화 상태다 이게 24년 25년도에 해결이 되죠 왜냐 25년에 6년부터 보면 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캐파는 오버 캐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해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증설에 대해서 양극제 업체들의 증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인산철 배터리 침투죠 이것과 같이 리튬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니까 양극제 단가 하락도 같이 이어지고 전기차 배터리 가격 하락도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양극제 기업들은 인산철을 생산할 건가 라는 고민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보면 인산철은 단가나 이익이 낙이 쉽지 않은 양극제에요 한국 업체 입장에서 인산철 생산을 늘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승패는 인산철을 쓰지 않는 삼홍계의 프리미엄급의 침투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양극제 기업들은 하이니켈이 많으니까 이 업체들 간에 경쟁이 현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를 따야 되는 겁니다 큰 수주를 장기간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가 미드니켈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인산철 보다 비싸지만 하이니켈보다 싼 겁니다 LG엔솔은 이것을 어디에 어디 양극제 업체한테 받을 거냐 LG화학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재화 제가 설명을 드렸죠 LG화학의 내재 LG엔솔의 내재화율은 LG화학인 것이고 삼성 SDI 내재화하는 에코프로비엠의 자외사엔 합작사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LG화학의 LG엔솔의 내재화가 훨씬 강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이니켈이 빠지죠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전문기업인데 미드니켈을 생산한다 그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행위다 인산철을 생산하는 행위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lf 비중이 높아진다 그리고 하이니켈이 줄어들죠 줄어든다기보다 양은 늘어나는데 비중이 줄어 준다는 거죠 여기에 미드니켈이 지금 또 들어온 겁니다 요 그래프에는 미드니켈 이야기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어요 LG엔솔이 최근에 발표한 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거죠 하이니켈의 수요가 비중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이투자증권 자료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전기차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이게 이제 대부분 마크 라인 이런 데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하단으로 내려오는 양극재까지 내려온 이 예측이 필요한 거죠 셀 케파 전망은 2030년까지도 있지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25년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요하죠 앞으로 2년간의 구간이고 이게 26년 7년 넘어가는 이 상황이 더 중요한데 의문이죠 의문이죠 의문이고 현재로는 보면 nznsol 500 정도 skon 220 정도 요거는 이제 여기 하이투자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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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030년에 보면 대충 애매하게 해 놨어요 특히 보면 sk 와 삼성이 비슷해 보입니다 300 정도 이게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 vm 입장에서는 삼성과 sk 의 비중을 어떻게 둘 건가가 항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셀 업체들의 고객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양극 접착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거를 중심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하이투자에서 lgnsol 보면 테슬라가 가장 중요해 보이죠 테슬라가 플러스 되죠 여기 보면 폭스바겐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이 4개 기업과 다 연관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입니다 폭스바겐은 항상 늘리지 않고요 중국기업 한국기업 한국삼사 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sk1 에 플러스 되죠 폭스바겐 이렇게 하는 형태의 이유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소싱 관련된 전략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차를 얼마나 싸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플랫폼 경영을 하는 기업인데 sdi 같은 경우 bmw가 중요하죠 이 bmw는 catl 과 약간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catl 과 bmw가 catl 과 삼성 sdi 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삼성은 향후 여기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gm gm 현대가 사실 중요하죠 미래가 이때 이때 누가 어떤 걸 할 거냐 음 그러니까 이게 현재 에코프로비 양극재하고도 관계가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떠오르는 게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리비안과의 계약도 향후 좀 더 장기계약이 필요하죠 리비안이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리비안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리비안은 돈이 없어요 지금 합작 형태로 해야 되는데 아마 삼성과 다른 기업들 간에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리비안이 지금 사이버트럭도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이 픽업트럭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계속 이 픽업트럭에 현재 페게모니를 잡은 게 포드죠 여기에 sk-on이 들어간 않습니까 그죠 sk-on은 포드 판매량이 중요하다 포드 판매량이 여기 보면 그래프 상황은 잘 안 보이는데 늘어나고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약간 들어왔고 현대는 모르겠다 라는 거죠 비중을 줄인 줄인다기 보다 늘려야 되는 게 고객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너무 편중 돼 있었죠 현대 그런데 이 현대가 그러니까 삼성sdi와 연관이 된 거고 lg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미미해졌죠 테슬라가 들어왔고 catl 같은 경우에는 bmw 유플러스 되고 복스바겐 마니어스 되고 중요한 게 테슬라 lfp 인데 이것도 보면 약간 고아 상태예요 사실 인산철도 추가로 늘리기 쉽지 않고 그래서 catl 도 고민인 겁니다 중국 시장이 너무 빨리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요것 이 데이터는 sni 자료인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부분 대앱이고 추정에 추정에 의해서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만의 데이터를 사실 넣어야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핵심대왑이기 때문에 정확할 순 없습니다 안하는 거보다는 훨씬 낫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막 내피셜을 굴려서 미래 전망을 당겨와서 우리를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sk 삼성이 중요하니까 삼성이 쭉 현재 여기는 주는 것처럼 보이죠 비중이 리비안이 늘어나니까 리비안이 커져 보이는 거고 삼성 lsk 라는 거죠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엑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명확한 미래 정보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로 내피셜로 일부 이야기 드리는 거고 나와 있는 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향후 이게 쌓이면 다음 주 내로도 한번 다시 영상을 만들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7년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고민이거든요 사실 25년은 거의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캐파가 계획도로 되나 저도 21년 70인만을 몰랐었는데 하도 이야기해서 인식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캐파 24년 12월 28만 정도까지 나와 있죠 이 이유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에코프로도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71만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포스코 퓨체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주가 부양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최근 시설 투자 공지가 캠9 이죠 캠9 자 1분기 23년 1분기 기준으로 18만 톤이다 현재는 이거를 27년 71만 또 나오죠 확대할 예정이었다 뉘앙서 바뀔 겁니다 아마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이 사실은 지금 필요하다 6개월 1년 단위로 할 때마다 매출이 확확 차이 나기 때문에 어쨌든 캠9 하나 있는 예정보다 당겨졌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좋은 상황이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으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확정은 26년 정도까지다 이 이유는 미확정이다 라는 거고요 30년 100만 이런 것과는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잊어봐야 한다 실적 위주로 접근해야 되면서 실적 위주로 접근해야 되고 특히 2030년 100만 톤은 정말 문제적인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경연진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동률 생산성 영업이익을 높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추가 R&D도 현재 줄고 있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주주들은 사실 이런 걸 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R&D 없이 2030년 100만 톤이면 매출만 많고 영업이익은 없는 공용이 될 뿐입니다 에코프루비엠은 공장 오창과 포항의 어떤 상황이 다릅니다 포항이 하이니켈이고 SDI 여기 안 나와 있는데 SK항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캐나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순차적으로 케파 증설 분석을 해야 되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시점이 중요하죠 지금은 71만 톤 앞으로 할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요게 어디로 갈 건지 고객 분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SK가 삼성이 항상 에코프루비엠을 지켜 줄 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 포항 공장 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 이번 수주하우더 관계에 있는 게 헝가리 공장입니다 투자금이 9천억이 정도 되고 양이 많습니다 10만 8천 톤 규모다 이 가동 시간이 시작이 1 라인이 2개인데 24년 하반기 1 공장 가동 24년 하반기부터 매출로 잡히는데 당길 건지 아닐 건지는 고객에서 결정 되겠죠 25년 하반기 2 공장 24년 25년 구간에서 10만 톤 지금 18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8만 톤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거 두 개 대하면 18만 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9만 톤 해외 공장 헝가리 10만 톤 그리고 여기 보면 28년 대외비랑 이게 무슨 대외비인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변수인데 이거는 28년이기 때문에 고객이 정해지지 않아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특이한 게 같은 돈인데 1조 3천 1조 2천억인데 캐파는 두 배가 차이 나는 건지 요게 sk on 포드와 캐나다 공장입니다 이것도 신기하죠 일단 4.5로 시작해서 하나 더 늘린다는 걸 오타로 한 건지 6천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천억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금액만 뭐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블루베리 캠퍼스 대비 보면 28년이 이게 될까 안 될까 지금 의미가 있나 28년이면 빨라도 26년에 공시가 가능합니다 지금 공시 패턴으로 보면 솔직히 sk를 조금 까야 될 것 같은데 sk이모와의 계약은 공시가 돼요 2.7조 계약권에서 이게 올해까지 공급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보다 그러니까 이 공시는 정상적인 공시로 보이는데 이전에 10조 계약이 있죠 저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이거는 시작일이 24년입니다 24, 25, 26, 3년간 연간 3.5조 정도인데 이런 공시를 21년에 왜 한 건지 의도는 미리 캠퍼 확보를 위해서 했겠죠 근데 이 금액이 지금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것도 보면 최근 3개월 평균 계약 환율 적용 그리고 계약 물량 적용을 해서 이 금액도 현재 달라지겠죠 뭐 디테일하게 챙기지는 못했지만 뭐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24년부터 공급할 계약을 21년에 한 거다 삼성은 1년 차이가 났죠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에코프로비엠의 추정 캐파 자료 이게 이제 리튬 추노꾼 텔레그램에서 가져온 건데요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 오창공장은 픽스된 물량입니다 이게 이거는 대부분 음 하이니켈도 변환도 가능하겠지만 뭐 전동용 공구라든지 소형 약간 미드니켈 쪽 이런 공장들입니다 대부분 이 공장이 하이니켈로 넘어가기에는 개조 비용이 꽤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물량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2주년 이후에 넘어가면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항이 현재고 미래는 헝가리 캐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SK 향 전용이 있고 캠5n 이죠 삼성 향이 에코프로비엠 2m 입니다 캠8 캠9 같은 경우에는 2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량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전용 라인을 해 놓고 추가에 캡파 추가의 어떤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SK나 삼성이나 뭐 지금 무라타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라타 물량은 아마 오착 물량으로 해결할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신규 고객이 예상돼서 하는 거죠 캠9 아까 공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28년 플러스 1 핫라인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쭉 26년 부분에 42만 톤 까지가 확정이고 이 확정도 헝가리 공장 부분이 제일 높죠 10만 톤 가까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확정되면서 픽스가 된 거예요 나머지 72만 톤에 관련된 건 아직 픽스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3만 톤의 정체가 신규일까 기존 계획의 일부일까 이 부분이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71만 톤을 본 경우와 아닌 경우에 차이가 있겠죠 제가 다시 엑셀러에서 현재 예측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43조에 대한 고민만 하겠습니다 삼성 향기장용 에코프로비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22년에 얼마를 공급했는지는 다트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 SDI 내재화 내용에 보면 나와 있죠 23년은 보면 여기 캠칠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그래서 두 배 정도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 54,000이 23년이면 1일부터 반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레깅이 있어요 말에 될 수도 있고 초에 될 수도 있고 초에 된다 가동률이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24년 되면 늘어나죠 2배 이상 늘어나죠 그러니까 EM에 추가 공입 캐파 늘어나는 건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SDI는 EM 2개 그래서 여기 2개 더해 보면 9만 톤 정도 되죠 이 물량은 원래 있는 물량입니다 신기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물량은 공시된 적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다트에도 에코포르 비용 내용에도 나오는데 SDI는 이 물량은 확정됐기 때문에 자기 내재화 공장처럼 거의 쓰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오다를 줍니다 그래서 미리 대량공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 EM에 의한 계약인 걸로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거죠 총 계약 기간이 24년부터 28년 이잖아요 헝가리 공장은 24년 하고 25년 초반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물량 EM 물량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면 에코프로 비의 물량 에코프로 비엠도 에코프로 비엠으로 계약이 된 거거든요 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합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이 매출로 환산해 보면 요게 수 까지거든요 요게 24년 28년 합계를 내보면 50조 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어디 물량이냐면 헝가리 물량이겠죠 헝가리가 25년부터 현재 이완이 먼저 생산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그 다음 연도에 e2가 붙으니까 최종 10만 정도 되는데 초창기에는 5만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이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에코프로 비엠 물량이 있는 거 같아 EM은 제가 보기에는 요게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돼 있던 물량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계획이 28년까지 실현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e2의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요번에 난 44조의 물량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헝가리 공장에 대한 물량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저는 42만 톤이 아까 27년 26년까지 결정됐는데 여기면 52만이 늘어났죠 계획상으로는 52만까지고 여기에 28년 캠십 대외비기가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다 요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 수 있느냐를 현재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시켜 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sk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공시내용으로 sk는 진짜 미래를 당겨 왔잖아요 이전에 그런 걸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그걸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주가 부양을 할 이후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sk1의 양극재 공급사입니다 sk 입장에서는 싸게 양극재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죠 하이 니켈을 따지고 보면 여기에 보면 유미코아는 전구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이 전구체를 또 어디에 쓴다는 건지 에코프로비엠에 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구체만 사서 뭐 하자는 건지 그것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면 24년 요게 들어와 있죠 10조 내년에 시작됩니다 2조도 있었고 지금 현재 미래가 없죠 근데 이 미래는 10조 벌써 나왔잖아요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추가 추가를 어떻게 할 거냐 에코프로비엠을 할 거냐 아닐 거냐 LNF도 지금 들어오죠 지금 sk1과 에코프로비엠은 10조는 있지만 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sk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에코프로를 에코프로비엠을 더 할 건지 아니면 LNF를 연장할 건지 유미코아를 들고 올 건지 중국 기업을 데려올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345 원재료 매입과 추이 3분기 다트 기준으로 해서 기사화된 건데 저도 이전에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번 내재화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고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여기 보면 삼성 sdi는 거의 바보짓 하는 거 같아 보면 엄절히 매입과가 떨어지지 않아 지금 리튬 가격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sk1하고 lgm솔은 떨어뜨렸어요 정상적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은 sdi가 제일 좋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sk1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이 기사는 뭐냐면 sk1이 엄청 양극재 계약을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 보면 sk1이 lg 삼성 대비 11% 29%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sk1의 하락율이 가장 컸던 이유는 관계자가 언제 해 줬겠죠 비연동 메탈의 연동 확대를 뽑았다 여기에서 모르겠지만 가장 손해를 받던 기업이 어디냐 라고 보면 lnf 에코프로비엠이겠죠 단가 하락을 시켜 줬으니까 lnf 도 영업이익률이 안 좋아졌었죠 에코프로비엠도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영향이 좀 더 덜 했던 거는 삼성이 단가를 더 쳐줬겠죠 반반이니까 거의 sk는 떨어뜨렸으니 계속 떨어뜨렸잖아요 요소부터 벌어지잖아요 2분기 3분기 sk1의 원자력 양극재 매입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그만큼 경쟁력 있는 계약 싸게 계약을 했다는 거지 sk하고 계약을 했을 때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는 무슨 요인이 있나 라는 겁니다 그게 나타났잖아요 lnf 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영향이 반반이니까 바로 직격탄이 나타나잖아요 리튬 가격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것은 조금 영업이익 양이 하락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요 부분은 요 부분도 좀 풀을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약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요게 그 이야기잖아요 연동을 안 했는데 연동을 하니까 떨어졌더라 근데 이 연동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을 떨어트리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을 떨어트리게 되거든요 삼성 sdi는 많은 손해를 받겠죠 근데 영업이익률은 제일 좋아 잠깐 넘어 다른 걸 보면 잠깐 삼성 sd 2분기 3분기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셀로 만들면 40% 50% 영향을 줄 거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리튬 가격에 오름에 따라서 탄산 리튬 영향에서 인산처리 삼원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매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트 공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매출 대비 원재료 가격이 나와 있어요 양극재라고 딱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극판자재라고 하면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닌데 극판자재 이 정도면 거의 90% 이상이 양극재입니다 음 그래서 원재료 전체 매출 대비 원재료가 63% 정도 되고 원재료에서 양극재가 45% 입니다 원재료만 하면 근데 매출로 때려 버리면 28% 나와요 조금 더 해도 30% 정도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 원재료 퍼센티지가 45% 에서 50% 6% 20% 가요 근데 매출 기준으로 하면 이게 뭐 40%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배터리 매출 대비 양극재가 50%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니튬 가격이 올라가도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 배터리 기업들의 매출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훨씬 배터리가 양극재 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3배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베이스도 다릅니다 베이스 자체가 양극재는 5% 배터리는 8% 입니다 배터리가 10% 영업이익을 나오는 거는 엄청 잘해야 됩니다 진짜로 새로운 양극재도 계속 개발해야 되고 그게 이전에 하이니케일 초기 시절 3년 전에 에코프로 비염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깨졌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에서 아래 위로 비용 품질 개발비 현재 ampc 영향도 주게 되죠 근데 일단은 베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일과 양극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sk의 현재 베이스는 마이너스 5%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ampc가 없으면 영업이익률 어떻게 갈 건가 여기에 보면 에널들의 어떤 환산 금액들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거 니켈 하이니켈 양극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환산한 용량 그리고 전기차가 몇 대냐 그리고 이걸 셀로 팔았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금액이 워낙 커서 에코프로 비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배터리 셀로 만들어서 어디에 판매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계획은 원래 있었던 거다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헝가리 공장 물량으로 보면 그거를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반영이 된 거죠 거의 이 물량을 어디에 팔 거냐 이게 유럽에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물량만 유럽에 소진하고 또 미국 미국 물량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영상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이게 어디로 향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총합 615 이게 약간 계산에 의해서 차이가 있어요 양극재를 얼마를 볼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미래는 55,000원으로 봤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nca 가격 nca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현재 실제 가격은 55,000원이에요 이거를 이전 가격으로 환산해서 조금 더 감안해 주면 61,000원이에요 여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죠 미래잖아요 근데 미래가 양극재가 떨어질 건가 오를 건가 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가격보다 오르긴 어렵다 라고 봅니다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엄청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듣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고민이지만 음 사실 지금 보면 최근 일어난 일 중에 gm에 85% 해서 ampc 가져가네 해서 급락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에코프로 bm 도 보면 이게 이 정보가 공시가 6시에 나왔거든요 이 gm 급락과 에코프로 bm의 연관으로 보면 어 에코프로 bm은 미공개 정보 선침해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런 부분도 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 두 개 다 급락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너무 의도적인 기사다 라는 이게 영향을 왜냐하면 의도적인 기사를 쓸 수는 있지만 너무 크게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게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비연도 공시가 6시에 나왔는데 85% 급락 에코프로 세일 기업들 빠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세일 기업이 빠지는데 양극재가 안 빠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런 경우는 이익이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빠졌는데 에코프로는 왜 올랐을까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를 물어보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미래를 너무 반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라는 겁니다 저도 내피셜로 많은 영상을 올리죠 올리지만 그런 영상들에 보면 결론을 희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끌고 오고 기술 이해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도 앞으로 앞에 있던 자료들 뭐 증권선 자료 제가 엑셀도 여러 개를 만들었지만 이런 ppt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없이 그냥 미래를 설명하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구반방 기술입니다 이게 18년 정도인가부터 나왔었죠 그걸 sk-on이 만들었었고 지금 포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이 기술이 지금 포화가 됐어 거의 앞부분에서 설명했지만 삼성 sdia도 이제 그 궤도에 올라왔잖아요 이 기술적인 부분은 향후에 전고체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됐든가를 지금 조사 중입니다 제가 다소 내용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에코프로비엠을 어떻게 까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처음 발굴한 사람도 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초기 영상들 보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엄청난 호의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반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보자 하는 거죠 그리고 전고체 적용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이 연결성을 보자고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게 전고체가 안 된다 라고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고체가 되지 않으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5% 영업이익률이 베이스가 5%인데 어느 시즌 가면 3% 2% 왜냐하면 구반방으로 멈춰져 있는데 계속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올 거 아니에요 후발주자가 이거는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이 되지 않으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는 돼야 돼요 에코프로비엠 한테도 물어보십시요 전고체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느냐 지금은 안 돼야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린 이유도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뭐 하는 건지 그 상황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현재 바뀌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고민을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다 이제 그만뒀죠 사업자 마인드로 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사업자와 직장인이 싸우면 직장인이 진다 애널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가면 다 그만둬야 될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